자, 이제 총평에 이어서 1번부터 전범위 쭉 차근차근 진행해 드릴게요. 자, 먼저 1번, 우리 전자회파인데요. 이 특성과 실생활의 예, 그리고 전자회파란 건 빛입니다. 이 중에 보이는 빛을 가시선선으로 하고 진공에서는 모두 빛이니까 광속 C죠. 그래서 C는 F라 합니다. 진노소 파장은 반비례하죠. 그리고 스펙트럼의 순서, 즉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또 진노소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순서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파장이 짧은 것부터 얘기한다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또 전파 영역 중에서 파장이 짧은 것은 마이크로파, 긴 쪽이 라디오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여기 빨간색 빛이라는 것은 보이는 빛을 얘기하니까 가시광선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로파, 전파 영역에 속하죠. 라디오파 파장은 가장 길고, 그 다음, 그리고 가시광선이 이 중에서 제일 파장이 짧죠. 자, 그래서 여기에 옳지 않은 답은 니은 것만이죠. 그러므로 ㄱ과 ㄷ이 옳은 말로써 선택지 4번의 정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은 우리 핵반응에서 두 가지 보존이 성립하죠. 반응 전의 질량수와 반응 후의 질량수는 보존된다. 또 반응 전의 전하량과 반응 후의 전하량 보존된다. 하지만 질량결소에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질량결소에 에너지에 해당하는 핵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선 질량수 맞춰보면 3과 1인데 똑같은 거니까 결국 4를 2분의 1로, 그러니까 2와 그리고 2, 또 2분의 1씩 하니까 1. 이게 뭐예요? 중수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ㄱ은 중수라고 알았으니 5 나오고 4 나오니까 1이고요. 1, 1, 2니까 2가 있네요. 이것은 바로 중성자를 얘기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때 반응 전의 질량이 반응 후의 질량보다 크죠. 그 차이가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때 이제 입자들에 대한 질량을 얘기할 때 이것이 이제 M1이라 했다. 이것도 M1이다. 그리고 이거 헬륨, 질량수 3에 해당한 헬륨이죠. 여기는 M2라고 나와있네요. 그리고 중성자는 M3다. 여기 이렇게 돼 있네. 결국 M1 더하기 M2와 M2 더하기 M3를 질량을 비교하면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반응 전에 M1 더하기 M1이 2M1에 해당하죠. 이 값이 더 크다가 되면서 자, 거기에 이제 ㄷ번에서는 부등호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ㄷ 틀렸고, ㄱ도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 ㄴ만, ㄴ번만이 옳은 말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런 1, 2, 3번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됩니다. 아, 그 다음 이제 그래, 자성체화라는 얘기네요. 자, 발문에서 자기가 되지 않은 자성체를 자기장에 집어넣었다. 근데 이제 A는 강자성체라고 얘기를 했다. 자, 강자성체는 어떤 경우죠?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 자기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외부 자기장의 자기로선 방향이 지금 플러스 Y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자성은 이 방향에 맞춰서 그대로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가죠. 나가니까 이제 뭘 얘기래요? N극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여기는 들어오네요. S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지금 N이고 S라는 것이고 여기도 N이고 S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를 B하고 C는 상이나 반, 이제 그걸 선택해라 라는 것인데 발문에서 중력과 자기력의 합력의 크기가 나에서,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에서 크다라는 얘기는 우선 뭐 나의 A나 다의 A나 아랫방향의 A의 중력은 존재하는데 나에서 크다는 얘기는 나에서는 이 B에 의한 자기력을 중력바로 받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이 A에 대해서 C가 주는 자기력이 중력과 반대 방향이다 라고 얘기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 자기력은 결국 A, C에 서로 미는 반발력, 청력에다가니까 아, C가 바로 뭐구나? 반자성이고 나머지 B는 이제 뭐가 되는 거구나? 상자성이구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역번, 오랫고 가번에서 A와 C는 어때요? 얘는 외부 자기력과 반대로 자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S가 되고 이게 이제 N이 된답니다. 반대로 자기한다는 얘기는요. 외부 자기력선이 플러스 Y 방향이니까 자기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자기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자나 S, 나가자나 N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A와 C는 반대로 자기가 된다가 돼야 되고 니은 틀렸고 디귿번, 나에서 B의 자기력 중력과 자기력 방향 자, B의 자기력 중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된답니다. 근데 B는 또 A랑 또 당기는 자기력이 되겠죠? 그래서 B가 받는 자기력은 또 플러스 Y 방향이 되겠다. 그러므로 서로 반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번 선택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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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